한국국토정보공사 친구, 친구, 여행열받아 이렇게 이걸로 돌아왔어요 여기, 출석홀로 국산타 commercial 머리 확인하기 풍목 지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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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얇은 거 아니에요? 너무 얇은 거 아니에요? 이 정도? 응. 그건 너무 두꺼운 거 같아. 너무 얇은 거 아니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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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동네 다 저거 해놨더라 하와이도 나왔다. 하와이 뭐야? 유명한 차야 이거? 아이고, 네가 몇 인데? 뭐야 이거, 유명한 사람은 탔어. 이거는 비싸 보이는 차인데? 빛나다. 우유! 이러한 과제 지켜보려고요. 투명타임 이즈옷 홈런님회로 오라맨 앙 한 살 나뉘 거짓말 뱅 뱅 뱅 뱅 한국은 한국의 가치고사는, 한국의 가치고사는, 한국의 가치고사는... 은혜 한 fres입? 네 이 가치고사는? 그 가치고사의 가치고사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첫 번째 비올로시스트랑 약속을 잡으래 이거는 했고 마취과 약속 좀 공부했고. 근데 나 이거 없는데 혈액형 카드 그리고 여기서부터 써야 돼 여기는 이메일을 적을 때 대문자로 하더라 어 숫자랑 그거 헷갈리는 것도 있잖아 오랑 영이랑 아 근데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 아닌가 한국은 다 대문자로 쓰라고 하던데 근데 이런 거 서류 쓸 때 여기는 다 대문자로 쓰라고 하던데 그래요? 아 이걸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얘기해 끝이 없는 끝이 없어 한국은 모르겠는데 오늘 전부터는 힘든데 맞아 지금 반 반도 안 한 거 같은데 반은 했어 반은 했어? 안 했어 계속 사인이네? 감사합니다.